안녕하세요, 아리지나입니다. 제가 요즘 통 리뷰를 못 올리고 있어서 구독자분들께 좀 죄송하네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소니 마크6 헤드폰 리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리뷰를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리뷰하려고 이전 모델들까지 전부 비교 테스트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소니 마크6 리뷰는 조만간 꼭 공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DAP를 하나 가볍게 리뷰해 볼게요. 요즘은 스마트폰의 무선이 대세라서 DAP를 쓰는 유저는 진짜 한 줌 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중국 쪽에서 뭔가 꾸준히 신제품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지인이 빌려준 POJM2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델은 알리에서 2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인데요. 4.4mm 밸런스드 출력을 지원하고 최대 출력 스펙도 10V나 됩니다. 거기다 신호대 자본비도 129dB이면 하이엔드 거치형 앰프급 스펙이죠. 여기에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안드로이드까지 탑재했습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한가 싶을 정도네요. 물론 가격의 한계가 느껴지는 점은 화면을 조작할 때 반응 속도가 좀 답답한데요. 가격과 스펙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는 가능한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그나마 중국산 DAP 중에서는 AP 성능이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제가 오디오 리뷰를 한 20년 하면서도 여전히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제품의 실제 체감 성능이 얼마나 잘 느껴지도록 전달하느냐입니다. 측정 리뷰도 단순히 그래프 스케일을 잘 맞추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디오 제품의 스펙이나 측정 리뷰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음질 수치는 최대 출력에서의 상대값인데요. 그래서 기기 자체의 최대 출력이 높을수록 음질 수치가 높아지는 착시가 생깁니다. 또 최대 출력이 기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음질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모든 출력단에 대해서 같은 마이너스 10dBV 출력에서의 음질도 측정하고 있고요. 동일한 출력 레벨에서 테스트하면 출력단이나 기기에 상관없이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앰프 출력단은 16온 부하 테스트도 추가해서 실제로 이어폰을 사용하는 시나리어와 최대한 가까운 조건도 테스트하고 있죠. 이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음질 수치가 더욱 직관적으로 느껴지도록 표현해 봤는데요. 일단 모든 측정 수치를 DBU 절대값으로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출력 신호와 측정 수치를 동시에 겹쳐서 표현했죠. 결과적으로 실제 출력 대비 실제 노이즈와 왜곡 레벨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도록 의도했습니다. 스펙이나 측정 리뷰에서 흔히 얘기하는 시나드 값은 최대 출력 대비 노이즈와 비선형 왜곡의 레벨 차이를 구한 상대 값이죠. 이 데이터에서 시나드 값을 알고 싶으면 최대 출력 대비 THDN의 데시벨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해보면 최대 출력에서 시나드 값은 125.6데시벨이 나오는데요. 시나드가 120데시벨이 넘으면 상당히 좋은 건 맞지만 실제 사용 조건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체감 음질과는 괴리가 큽니다. 결국 진짜로 중요한 건 실제 사용 레벨에서 노이즈와 왜곡의 절대값이죠. 측정 수치를 DBU 절대값으로 표기하면 다른 값으로 변환하기가 쉬운데요. 최대 출력인 16DBU는 전압으로 환산하면 약 13.8V입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거치형 헤드폰을 구동하기에도 충분하고요. 노이즈인 마이너스 111.9DBU는 전압으로 환산하면 약 1.96μV가 나오죠. 실제 사용 시나리오에 가장 가까운 저출력 부하 테스트에서는 노이즈가 1dB 정도 더 낮아집니다. 초고감도 이어폰에서 노이즈 문제가 완전히 없으려면 1.0μV 수준까지 내려가야 하고요. DBU 단위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17DBU 정도입니다. 시나드 값만 보면 음질이 엄청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절대값으로 보면 노이즈가 생각보다 적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노이즈가 2μV 이하만 돼도 가격과 출력 대비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만약에 초고감도 다중 드라이버 이어폰을 쓴다면 3.5mm 싱글핸드 출력이 좀 더 낮고요. 싱글핸드 출력에서는 노이즈가 3dB 정도 더 낮아집니다. 대신에 어떤 기기든지 싱글핸드 출력은 저인피던스 부하에서 크로스토크가 높아지는 약점이 있는데요. 크로스토크는 출력 신호 대비 0.1% 이하면 사실 청감상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체감적으로는 크로스토크보다 화이트 노이즈가 훨씬 분명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출력과 음질 수치를 절대값으로 같이 표기하면 실제로 기기를 쓸 때의 음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번 리뷰의 데이터 표기 방법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한편으로는 한 기기 내에서도 출력 단자별로 최대 출력이 다르죠. JM21도 밸런스드 단자의 최대 출력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어폰을 밸런스드로 연결한다고 해서 실제 음량을 그만큼 더 키우진 않죠. 그래서 앞서도 언급한 대로 다른 출력 간의 같은 출력으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 레벨을 마이너스 10dBv로 잡고 있는데요. 이 레벨은 소비자용 오디오 기기에서 전통적으로 산업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실효 전압 절대값으로는 0.316V라서 저출력 휴대용 기기를 테스트할 때도 적용할 수 있고요. 저어 임피던스 이어폰을 실제로 구동하는 전압에 가까워서 실제 사용 시나리오도 잘 대변합니다. 또 앰프는 부하 임피던스 수치가 낮아질수록 음질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저는 부하 테스트로 16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세기 과거 오픈형 이어폰들의 임피던스 값이라서 전통적으로 기준이 되고 있고요. 21세기 현재 시점에서도 저어 임피던스 이어폰을 실제로 사용할 때의 시나리오에도 가깝죠. 레퍼런스 레벨에서의 부하 테스트에서도 JM21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외율 상승폭이 3dB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요. 싱글 앤드 출력에서는 크로스토크가 높아지기는 해도 실제 체감은 거의 안 되는 레벨이죠. 그나마도 밸런스드 출력으로 쓰면 크로스토크 문제가 확실히 없어집니다. 대신에 외곡이나 노우지가 체감 차이는 거의 없어도 초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약점은 있죠. 사실 JM21에서 밸런스드 출력단의 진짜 약점은 출력 임피던스입니다. 출력 임피던스가 4홈 이상이면 저어 임피던스 멀티웨이 이어폰을 쓸 때 소리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싱글 앤드 출력은 2홈 이하로 충분히 좋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응답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JM21의 최대 샘플링 레이트는 384kHz이고요. 최대 샘플링 레이트에서는 필터 설정을 바꿔도 주파수 응답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출력단에 따라서도 주파수 응답 차이는 없네요. 따라서 디지털 필터에 상관없이 아날로그 앰프 회로의 컷오프 주파수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DAC 필터 옵션은 샘플링 레이트가 낮을 때는 가청 주파수에까지 영향이 크네요. 기본적인 선형 필터나 최소 위상 필터들은 주파수 응답 차이가 없고요. 광대역 필터나 노수 설정에서는 가청 주파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광대역 필터는 아예 1kHz부터 고음이 최대 9dB나 빠져서 사실상 하이쉐프 필터 수준이네요. 이퀄라이저는 10밴드 파라메트릭 EQ를 시원해서 매니아분들이 쓰기에 좋고요. 파라메트릭 EQ를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음과 고음을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저음과 고음을 뚝 떼서 올리는 형태라서 밸런스 보정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밸런스 보정도 가능하면 파라메트릭 EQ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POJME를 음질 측정 결과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20만원대의 이 정도 음질 수준이면 가성비 DAP를 찾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특히 밸런스드 연결을 지원하고 최대 출력도 빵빵해서 저감도 거치형의 도폰들까지 구동 가능한 장점이 크네요. 안드로이드 OS에 무선 기능까지 지원해서 편의성도 스마트폰에 크게 꼴리지 않습니다. UI 반응 속도가 좀 답답한 점만 빼면 가격 대비 완성도는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한편으로는 이제 DAP 시장을 이끌어갈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DAP란 게 이어폰과는 다르게 개발이 쉽지가 않은데 시장 규모가 너무 쪼그라들었죠. 2년 전에 국내 중년 DAP 전문 기업인 코온이 상장 폐지가 될 정도로 DAP 시장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제품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수익은 안 나는 시장에서 신제품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지경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회사든지 DAP를 계속 만들어만 준다면 국적 상관없이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이상 아리신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